한쪽에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전통과 무관심의 굴레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손주를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10년 9만 3,266명에서 10년 만인 2019년엔 5만 3,67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결혼도 어려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도저히 육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소리만 했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의 부모도 종일 독박 육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였습니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휴교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조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할 때 사랑하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조부모의 양육은 아이의 발달에도 긍정적입니다. 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학업 성취는 물론 성취감이나 사회적인 적응 등 여러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역시 아이를 키우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의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께 손주 돌봄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그리고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모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과 외과 외과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께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이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 돌봄 수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주 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선 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11년에 처음 시도된 제도인데 이를 개선 보완해 서울시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보육과 돌봄 노동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